아 썸녀 뽕 들어오세요 이게 머선일이구 헉 보이는 라이브다 헬로 헤이 여러분 제가 잠깐 틈을 타서 썸녀들 보러 왔어요 틈을 탔다라는 이유는요 지금 네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?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? 아 저는 아닙니다 1 끝났어요 사실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요 머리 헝클어진거 보니까 안무 연습했대 흐흐흐 흐흐흐흐 네 뭐 했는데잉 썸녀들이 좋아할 만한 거 했어요 알려줄 수 없어 지금은 비밀이야 으흐흐야 오늘도 이쁘당 감사합니다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요 우리 썸냐들 밥 먹었어요? 스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니까요 스포할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커피 수혈했어요? 왜 밥을 먹지 왜 커피만 먹었대? 한 끼도 못 먹었다니 정말 속상한 이야기하네 일단 한터우 무대가 굉장히 멋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썸냐가 굉장히 많군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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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밥 챙겨드세요 진짜 속상해요 숙제 중 영어 숙제 중 하고 있구나 수트? 맞아요 수트도 멋있었죠 그렇게 롱한 수트는 또 생소한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기장은 많이 안 입어봤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안녕 지금 막 들어오는 썸냐들도 있군요 저번 보이스올리 방송 다시 듣기 해봤어? 통으로 다시 듣기는 안 했고 또 썸냐가 영상 만들어줘서 올려준 거는 봤죠? 퀴즈 한 거? 뭐 우리 썸냐들은 편집을 굉장히 잘하니까 재미있게 봤습니다 분명히 나 지금 렌즈를 꼈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네? 이게 습관이 들었나봐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안경을 끼고 TV를 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질 때 있잖아요 다들 없나요? 저는 그럴 때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보게 돼 렌즈 꼈어요 지금 보여요? 보이는데 지금 살짝 흐릿해졌을 뿐 양말? 양말을 왜? 양말 그냥 검정색 기본 양말 신었는데? 양말을 왜 보여달라고 하지? 그냥 보여줄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기에 살짝 민망해진다? 오늘 블랙거리네 잘 어울려 고마워요 맞아요 바지까지만 보여줄게 바지는 벨벳 블랙 바지로 입었습니다 산타인가봐? 산타? 갑자기? 나 뭐 했어? 산타? 보조개 보여줬습니다 아니 저 요즘 웃을 때 여기가 이렇게 생겨요 이걸 뭐라고 하죠? 인디언 보조개라고 해야 되나? 이것도 보조개로 치나요? 살짝 웃을 때 이렇게 얘기가 딱 파이던데 인디언 보조개구나 인디언? 아 근데 이걸 보조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딱 웃는 모습을 찍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 그쵸? 여기 여기만 조금 더 생기면 좋겠다 여기랑 똑같이 하이 뽀주개 그라데 짐 또 생겼어 귀여워졌다고요? 귀여워졌다고요? 듣기 너무 좋은데 여기 이렇게 힘을 줘야지 이게 생긴다 립컬러? 알려줄까요? 이거 그거였어요 플럼... 플럼... 프? 플럼핑? 플럼퍼? 뭐야 뭐라고 해야되죠? 플럼 뭐 어쩌저쩌고 네 그 립을 썼는데요 네 플럼 네 여튼 플럼인걸로 입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플럼퍼? 기다려봐요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맛있어 세 가지 색이였는데 저 살짝 어휴 저 살짝 좀 놀랬어요 유턴이가 수아언니 바보라고요? 유턴이가 프럼에서 수아 바보라고 전해달래요? 왜 나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왜 나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왜 다들 웃는 거예요? 나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왜 다들 웃는 거예요? 왜 다들 웃는 거예요?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했다고 유현이한테 전해줄래요? 전해줄래요? 아니에요 저 유현이 사랑해요 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안 무서워하시잖아요 안 무서워하시려고 안 무서우면서 무서워하는 척 진짜 대박이다 썸냐들 안 무서워하잖아 왜 무서운 척해 그렇게 그렇게 안 무서우면서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 다 다 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? 썸잘알 그래 내 눈 앞에서도 안 무서워할 거면서 그래서 암튼 립 제품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뭐라고 읽어야 돼? 립 베놈 이라고 왜 안 보여 암튼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거든요? 보여주기 힘들다 보여주기 힘들다 제가 지금 바른 색은 요거 요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틴트 같은 걸 발랐다? 하면 그냥 뭐 이런 연한 거 발라도 딱 좋아요 아니 립이 진짜 나 이거 그냥 원래 일반 사이즈 있잖아요 그냥 요만한 거 그런 건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이만한 게 오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? 이걸 열었어요? 열었는데 붓이 이만해 붓이 이만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붓이 이만해 이거 붓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냥 이 붓이 가득 차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랬다니까? 뭐야? 그래 샘플 사이즈 샘플 사이즈 샘플 사이즈였는데 나 이거 진짜 가격 보고 와 괜찮다 하고 샀는데 이만한 사이즈인 줄 알고 와 괜찮다고 샀는데 샘플 사이즈가 온 거예요 그 가격에 이 사이즈면 난 진짜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심리 알아요? 아껴 쓰.. 얘 나 어쩜 이렇게 작지? 이거 아껴 써야겠다 해서 아껴 쓰려고 하다보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걸 발랐는데 화면에서 굉장히 딱 내 스타일의 입술처럼 나오네 플럼파 좋은 거 같아요 유후 그래서 김유현 답장 왔어요 여러분 메롱이래? 후키 죽어있네 도망간대요? 뭘 어딜 도망가 도망갈 순 있대요? 뭐 어딜 도망가겠대요? 도망가봤자 파이어트 도망가겠지 니가 도망가면 어딜 도망가겠니? 큐트 전화 연결하면 여러분 이거 라이브 방송 끊겨요 지금 이거 제 폰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끊깁니다 전화 못해요 전화 와도 끊어지는 건 그쵸? 당연하죠 전화 와도 끊어지는 건 그쵸? 당연하죠 뭐 방송 끝나고도 전화할 수 있으니까 유현이 집 너무 짧게 생각한다 담궈버릴까? 본 기종이 뭐였지? 12%였던 거 같은데 뽀뽀 공격해요? 뽀뽀 공격 이제 안해요 저도 어릴 때여서 했지 이제 안 해요 못 보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지? 저 아직 어려요? 맞아요 어리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 아직 애긴댕이라고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윙크! 나 윙크 진짜 많이 늘었어 썸냐들 내가 데뷔하고 나서 윙크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수밖에 없더라? 그래 노력하면 다 되더라 나 윙크 늘었어 봐봐 잘했지? 왼쪽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볼까? 죄송합니다 따다다다다은 안 돼요 이건 윙크가 아니고 거의 그냥 입꼬리로 근육 조절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브롤 화 안무랑 같이 해봐 브레이크 화 브레이크 화 이러면 여러분 라이브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윙크를 같이 하면 네 라이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입꼬리가 자꾸 시소를 타네요 울컥해져 하트 포즈 새로운 하트 포즈 있어요 여러분? 나 새로운 하트 배우고 싶어 어떡해 새로운 하트 한번 연구해보자 여기 하트 어때요? 하트 같죠? 쇄골 하트 괜찮아? 목젖 하트 어때? 제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목젖이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목젖 하트 쇄골 하트 목젖 하트 매력적이래 또 어떤 하트 해줄까? 아 이걸로 하트 안 되나? 어? 나쁘지 않은데? 귀 하트 아 좀 징그럽다 귀 하트는 안 할게요 입 하트? 안 되는데 된다 된다 어적이 하트? 안 된다 이거 보조개 하트 어떻게 하는 건데 좀 알려줘봐봐 신기하네 그래 오늘 월요일이었죠 여러분 넥타이 넥타이 그때 팬사인회장에서도 매줬었고 매줬었고 넥타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? 나우 때도 나우 때는 저는 실장님이 맺었었어요 나우 때는 실장님이 맺었었어요 응 맞아 미안해 챌린지 그 가현이가 하는 거 봤는데 그거 봤죠? 근데 그거 몰라요 동작 몰라요 노래 잘 몰라요 가사 몰라요 알려줘 동이 언니는 언니가 해줬다는데요? 넥타이를요? 아닌데 나 동이 안 해줬는데 뭐야? 동이 왜 내가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? 나 동이 안 해줬는데 지금 살짝 소통 간의 오류가 난 거 아닐까요? 동이랑의 소통 사이에서 내 말이 맞겠지 내가 안 해줬는데 내 말이 맞겠죠 여러분? 동이 말이 아니고 난 해준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나도 넥타이를 시장님한테 받았는데 아니 김예는 왜 자꾸 아까부터 나를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야? 눈앞에서 바보라고 얘기는 못 할 거면서 실장님이 닮아서 실장님이랑 나랑 안 닮았는데 동이 언니가 내가 매주길 바랬던 건가? 나한테 왜 달라고 했나? 들은 게 없는데 뭐 나는 몰라 둘 중에 한 명이 기억 왜곡? 뭔 소리예요 전 진짜 해준 기억이 없어요 진짜 해준 기억이 없어 안 해줬어 해줬으면 내가 알았겠지 난 또 막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 응 내가 해줬어 라고 얘기하겠지 사람은 본디 본인이 한 일에 있어서 알아서 자기 자신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아 내가 방금 사람은 본디라고 하자마자 언니 본디 해요? 라고 물어보는 이 의식의 흐름은 어쩔 거야 뭐야 저 본디 안 해요 안 깔았는데 본디 그거 아니에요? 그 캐릭터로 자기 방 꾸미는 거? 재밌어요 그거? 본디가 뭔디 그거 재밌어요 여러분? 저 방에 언니 사진 와방빵 붙여놨어요 정말? 거기 그 다른 사람들 방에 들어가서 뭐 메모장도 남길 수 있다고 하던데 압류딱지가 그거잖아 나도 그거까지는 알아 압류딱지가 압류딱지가 아니고 메모장 그 색깔인 거잖아요 포스트잇 같은 그 메모장에 색깔을 빨간 색깔로만 붙여서 압류딱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? 응 난 이 정도는 알아 내가 본디를 안 해도 난 이 정도는 안 돼 죄송합니다 자꾸 내려오네 그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저도 날 뭘로 보고 진짜 어이없어 최고의 MZ 나라고 또 뭐? 또 물어봐 It's me 나라고 엉엉엉 귀여워 엉엉 엉엉 귀여워 엉엉엉 킹 받아요? 퀸 받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나한테 난 여왕 퀸인데 어머 어쩌겠어 내가 여왕인데 내가 여왕인데 퀸 받네 라고 해주세요 앞으로 저한텐 퀸이 아니고 아니 몇 년 전부터 나보고 자꾸 여왕인 여왕님이라고 얘기 놓고서는 왜 나한테 퀸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퀸 받다고 얘기해야지 고마워 내 부탁 들어줘서 앞으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만의 시그널 괜찮지? 음 노래 추천 아까 노래 추천 지금 댓글로 보였는데 오늘 또 되게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한참 듣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 한 곡 반복으로 계속 듣던 노래가 있었는데 LA Girls 라고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추천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있어요 예스 맞아요 첼리푸스 노래예요 그 노래 좋아해요? 좋잖아 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요 노래 좋으니까 찰리엔젤이 뭐야? 언니 찰리엔젤 닮았어요 찰리엔젤 자 꼭 검색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찰리포스님은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 연습생 때 몇 학년이었냐고요? 고등학교 2학년 미녀 3총사 인물이라고요? 감사합니다 나 아주 사랑해 썸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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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한 버전이었어요 여러분 증명 증명사진 난 이게 왜 이렇게 펼쳐지는지 모르겠네 혼자 인생 데크 찍기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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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 몇 컷? 다섯 컷이었어요? 그럼 다섯 컷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아하하하 근데 저는 이런 인생네 컷을 즐겨 찍진 않아가지고요 저희 뭐 일 있을 때마다 찍지 저는 따로 막 찍으러 가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맨날 사진 찍는데 그렇게 찍는 걸 딱히 즐겨 하진 않습니다 땡큐 보라 러비스와 땡큐 땡큐 핀걸 아하하하 나도 크게 할 수 있어 나도 크게 할 수 있어 나도 크게 할 수 있어 sing 뽀뽀 뽀뽀 수아 이즈 더 베스트 땡큐 아 저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 책 샀거든요 두 권 샀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외워야 할 것도 못한다 천천히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을게요 할 거예요 왜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거라구요 언니는 자신감 있으니까 뭐든 잘하든 허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아무 말이라도 해야지 빨리 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해외 갔을 때 아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여가지고 감독님들도 다 빨리 늘 거라고 했는데 왜 안 늘죠 그럼 아무 말만 해서 그런가 아무 말만 해서 그런가 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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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번지점 퍼프하고 싶어요? 아니요 저는 놀이고원보면 citizens 하 Raphael 기구 있잖아요, 놀이기구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이런 건 타는데 막 자유로 들어 언제 내려갈지 몰라 갑자기 이러다가 갑자기 빠앙 이렇게 내려가는 건 못해요 버니점퍼가 그거잖아요 그 탑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가 알아서 내려가는데 그것도 빠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저 이거 못해요 갑자기 내려가는 건 못해요 자유로 그거 다 못해요 자유로 버전은 다 못합니다 아 설명 진짜 잘하네 그래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는 그래도 그건 지나가는데 이거는 갑자기 웅앙웅웅웅웅웅 이러다 갑자기 팡! 펼쳐져가지고 막 웅웅웅웅웅웅웅 웅웅웅웅 뭐야 이거 이거 왜 타? 이거 웃어 너무 웃어 진짜 기구 진짜 못 타거든요? 울면서라도 타는 편인데 울면서라도 타는 편인데 티익스프레스도 울면서라도 타는 편이에요 바이킹? 재밌죠 좀 그 절정에 끝까지 올라갔을 때 진짜 이러는데 그래도 울면서라도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타는 사람이어서 저는 근데 진짜 자유로는 우는 걸 넘어서서서 죽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내 심장이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감당 안 돼요 훼손목반은 재미없지 오히려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게 더 빠르겠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구경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그래도 기구는 또 타고 싶으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후룸 라이드 제일 좋아해요 후룸 라이드가 제일 재밌어요 막 그렇게 확 내려가지도 않고 적당히 스릴감 느끼면서 확 물을 막고 너무 좋아요 후룸 라이드 재밌지 그치? 사진 찍히는 거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범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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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위험해요 범퍼카 위험합니다 범퍼 신밧들의 모험은 너무 어두워요 근데 막 자유로 드롭이랑 번지점프보다 제일 진짜 제일 못하는 거는 귀신의 집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집은 절대 하 제 돈 주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귀신의 집은 아 안 돼요 갑자기 어디서 막 나오는지도 몰라 제가 예전에 귀신의 집 한번 들어갔다가 걷고 있는데 발 발목을 갑자기 막 손으로 잠 와가지고 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업해서 나왔잖아요 업해서 나왔어요 귀신의 집은 진짜 절대 안 돼요 아 안 돼요 그래 그 드림캐쳐 마인드에서 그 병원 들어갔을 때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썸녀들 썸녀들도 진짜 좋아하나보다 공포에 취약해? 잘 타놓으면 썸녀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공포에 취약해? 잘 타놓으면 썸녀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공포만 또 잘 본다 그니까 공포영화를 잘 본다기보다는 징그러운 영화를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징그러운 거 그렇습니다 귀신의 집 말고 수화의 집 가고 싶어요 수화의 집은 어떤 분위기로 꾸며져 있을런가 썸녀들이 생각하는 귀신의 집은 어둡고 갑자기 어이가 팍 뜰금 그치 깔끔 그 자체겠지 방금 썸녀가 깔끔 이라고 썼는데 딱 보였어 깔끔 깔끔합니다 집에서 계속 소리 지른듯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 우리집 오면 기절초풍 하겠네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기절초풍까지입니까 네? 청소 안 하십니까 네? 건강을 위해서라도 청소를 하셔야죠 춥더라도 한 번씩 환기 시켜주시고요 깔끔함에 반대해시구나 안 돼 여러분 진짜 청소 해야돼요 에? 제가 이불 빨래 최근에 했잖아요 저는 이불 빨래를 시간이 된다면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빨고 안 된다면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빠는 사람이어서 빨래를 하는 사람이어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언니 나랑 결혼해줘 흐흐흐흐 아 그때 그 베개 터진 거요? 아 그 손째 안 나와요 저는 그냥 이제 그 뒤로부터 베개피 그리고 지금 빨 수 없는 베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베개피를 이렇게 빱니다 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캏 그거예요 베개. 그 손으로 된게 아니고 스티로폼이라고 해야 되나 네. 그거 쓰고 있어 섬유 유연제 뭐 쓰더라? 섬유 유연제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 지금 또 말을 많이 했더니 아까 배 안고팠는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섬유 유연제 뭐야 내 스타일이었어 내 스타일이었어 꼬르륵 한 번만 들려줘? 아 싫어 들었어요? 나 방금 했는데 꼬르륵 소리?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아닌 척 할 수가 없겠다 저희는 못 속여요 우리 섬유들 못 속여 으으으으으으으으 하고 울고 있어요 배가 배고파가지고 빨리 뭐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진짜 너무 배고파요 사실 한 20분 전부터 참고 있긴 했는데 20분 좀 더 참고 있으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더 커지니까 이거 주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주하고 있어요 뭐 먹을 건지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섬야들 저메추를 해준다면 어후 음 뭐해주지? 섬야들 저메춤 뭐해주지?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건강한 거 드셔야 될 텐데 건강한 거 드셔야 될 텐데 어 감자탕 감자탕도 좋을 것 같고 어? 족발 먹을 거야? 족발 맛있지 김치볶음밥도 저 최근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 김치볶음밥도 너무 좋고 뭐라는 거야 김치볶음밥도 너무 좋고 햄버거도 맛있어요 햄버거는 요즘 좀 그 패티 안에 고기가 두껍게 들어가 있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좋아해요 일단 감자탕 맞아 감자탕 가서 먹어야지 맞아 먹을 줄 아네 일단 빨간 양념이 떠오르고 저 진짜 오랜만에 아구찜 너무 땡겨요 아구찜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아구찜 먹을 수 있는 섬야들 많이 있으려나? 아구찜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구찜 여러분 꼭 된다면 아구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으니까 진짜 배고파 보이죠 진짜 배고파요 여러분 저 지금 난리 났어요 밥 달라고 지금 여러분 전 진짜 밥 먹으러 가볼게요 썸냐들 밥 맛있게 먹고 오늘 월요일도 고생 많이 했어요 내일도 화이팅 하고 지금 또 굿나잇 해야 할 썸냐들 있으면 잘 자고 오늘 하루 시작해야 할 썸냐들 있으면 오늘도 화이팅 하고 마무리 하루 잘 하시고요 고마워 세골 하트 먹더거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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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